신입생 후보생들의 청남 교육을 시작한다. 충성! 안녕. 장난해! 기준아! 물! 경신 안 차리지! 아니 괜히 뭣도 모르는 신입생들 겁주려고 오바하는 건데. 까짓 거 뭐 그냥 겁먹은 척 해주는 거지. 아니 애가 등발도 딱 있는 것이 겁나 청장해버드만. 나는 좀 별로 너무 무식해보여까. 몸에 염분기가 들어가니까 세포가 확 살아난다. 아이고 와! 이 롱쟁아. 내려가서 내려와 내려와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! 야 나 좀 말리지 그랬냐. 사장님! 야! 야 너 그 놈 마셔! 천하나! 진짜 뭐 실수한 건 없는 거지. 못 보이냐 승현이 형태? 남자들 웬만해서 어린 녀석한테 등 쓰는데? 웃자고 한 말. 니가 내 염장을 찍는 거? 어? 원래 여자들은 고 옆에 머슴한테 말을 건다고 하니까 내. 인생 진검다리야 진검다리! 자신감을 가져. 남자는 자신감이다. 니나 자네. 왜 어린 녀석이 형태야 해! 연락해? 알겠어. 제가 보통 인연이니? 어? 우리 우정 변심 알자고. 우린 끝까지 안 돼가는 거야. 자 빵 끝! 하나 둘 셋! 연살된 일요일 Abend. 야! 이럴수. 내 랩. 나 입.